안녕하세요. 매즈웨이크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더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웹페이지가 아닌 서버라는 것을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구현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서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터넷을 하면 네이버 서버, 페이스북 서버, 구글 서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서버가 뭘까요? 그 서버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쉬워요. 서버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가면 저희한테 커피를 날라주거나 음식을 갖다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서빙하는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미국 쪽에서는 서버라고 서빙하는 사람을 서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서버가 서빙, 바로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서버예요.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저희 같은 무언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고객이에요. 그래서 IT 쪽에서도 무언가 서비스, 어떤 인터넷에서 서비스나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 즉 클라이언트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막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소창에다가 네이버 닷컴, 아니면 구글 닷컴, 페이스북 닷컴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 말은 내가 네이버 서버한테 어떤 주소에 있는 웹페이지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네이버 쪽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쪽의 서버가 그 주문을 받고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웹페이지라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하죠. 그때 웹브라우저 가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고객이 주문해가지고 요청해서 받은 웹페이지를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바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음악이나 소리 같은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이쁘게 변환시켜줘가지고 보여주는 게 웹브라우저의 역할이에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히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웹페이지라는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해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웹페이지를 사용자한테 전달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라는 것을 한번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 이때는 파이썬 서버 중에서 플라스크라고 상당히 쉽고 간단한 서버가 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다가 플라스크를 설치해서 서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곧바로 라즈베리 파이 쪽에 이동을 해가지고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를 켰다면은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을 열고 여기서 어떤 거를 입력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프로그램, 패키지 같은 것이 필요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쓸 때 주로 앱겟 해가지고 썼잖아요. 이 앱겟이 바로 라즈베안 쪽의 패키지, 일종의 뭐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지우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냐면은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지워주고 관리해주는 파이썬 PIP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때 설치를 할 때 수도 앱겟 인스톨 파이썬 PIP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PIP가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는 이 PIP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플라스크라는 것을 설치를 할 거예요. 플라스크를 설치할 때는 수도 PIP 인스톨 플라스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플라스크 관련된 코드를 작성만 해주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하게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때 어떤 것을 설정해야 되냐면은 라즈베리 파이 설정 쪽으로 가서 SSH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수도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설정을 할 때 들어가는 곳이죠. 들어가고 어드밴스 옵션스 들어가면은 SSH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네이블하고 확인 누르고 종료하고 나가면은 SSH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면은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ifconfig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컴퓨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넷이 아니라 와이파이로 연결되었는데 이와 같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이 IP 주소가 뜨죠. 이 주소를 통해서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라즈베리파이는 켜놓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라즈베리파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어할 맥을 켰고요. 이 상태에서 크롬을 켜고 이쪽 주소로 이동을 해주세요. 크롬에서 이쪽 주소로 이동을 하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Secure Cell이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 URL이 표시가 되죠. 이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를 해주세요. 앱 추가 추가를 하면은 이와 같이 추가가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우리가 아까 라즈베리파이 쪽에다가 SSH를 설정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SSH를 사용하는 앱이에요. 아까 우리가 라즈베리파이 쪽에 IP를 검색을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0.0.1.2 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게 PI, PI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이름인 PI하고 골뱅이 IP 주소 10.0.1.2 이었요. 참고로 제 맥과 라즈베리파이는 같은 네트워크,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10.0.1.2 이었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연결이 시도가 돼요. 연결을 시도할 때 그 라즈베리파이 쪽에 어떤 인증서를 이제 뭐 등록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예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패스워드를 묻죠. 패스워드는 지금 라즈베리파이 쪽에 접속을 한 거예요. 패스워드 우리가 PI하고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하죠.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터미널을 연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ifconfig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IP 주소가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가 뜨죠. 지금 바로 이 화면은 라즈베리파이 쪽의 화면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mkdir 한 다음에 웹앱이라고 폴더를 만들게요. 폴더를 만들면 이렇게 웹앱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웹앱에 들어가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그 웹앱 쪽 폴더 안에다가 앱.py라고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하 같은 내용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줬어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플라스크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플라스크를 임포트, 불러오기 하고 그 다음에 앱 이퀄 플라스크 라이브러리 초기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 파이썬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냥 앱.플라스크 네임하고 여기서 뭐 라우팅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기본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 URL로 뭐 접속을 했었을 때 접속을 했었을 때 여기 밑에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 URL로 연결을 했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1.22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10.0.1.22 이렇게 접속을 했었을 때 이 여기 바로 기본으로 접속했었을 때 인덱스라는 이 함수가 실행되라 그런 다음에 실행됐을 때 웹브라우저한테는 클라이언트한테는 헬로플라스크라는 글자를 반환해 줘라 이렇게 명령을 보낸 거고요. if, 뭐 네임, 메인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서버를 실행시켜라 라는 거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뭐 환경 변수 네임이나 뭐 이런 어떤 옵션 같은 거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호스트하고 000000 해놨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 가지고 서버를 돌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이 파이썬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한번 서버를 돌려볼게요. 컨트롤 X, Y, 엔터 클리어해서 한번 지워주고요. SSH 원격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간혹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는 이게 제어하는 게 느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이썬 띄고 앱.py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서버가 시작이 돼요. 지금 라즈베리파이 IP 주소에 5000번 포트 IP 주소 안에서도 이제 포트가 있는데 포트가 또 우리나라 말로 항구잖아요. 항구가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IT 쪽에서도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포트라고 하는데 그 포트들 중에서도 5000번 포트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면 되냐면 10.0.1.22 하고 50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에 그 IP 주소 라즈베리파이 쪽에 5000번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여기 라즈베리파이 쪽으로 접속을 하면은 헬로플라스크라는 글자를 이제 반환하도록 해놨잖아요. 이와 같이 헬로플라스크가 여기 URL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파이 쪽에다가 플라스크라는 파이썬 코드로 작동하는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그냥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곧바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SSH를 설정한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플라스크 코드 작성해서 서버 돌리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라즈베리파이 쪽에 접속을 했었을 때 그냥 헬로플라스크라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했는데 그 정도만 했어도 바로 웹페이지를 서버가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오늘 이렇게 설정한 플라스크 쪽에다가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던 HTML 뭐 스타일시트 CSS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접속했었을 때 그런 HTML 스타일시트 적용된 HTML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 라즈베리파이 쪽에 IP 주소만 입력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뭐 IP 주소하고 내가 그 뒤에 어떤 다른 경로를 입력을 한다거나 그 경로 뒤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은 서버가 그것을 글자를 인식해가지고 다시 사용자한테 그 글자에 맞춰서 다른 메시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